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 25년간 연평균 6.7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KB 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토대로 1999년 통계 공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값은 25년 중 18년은 상승하고 7년은 하락했습니다. 가장 많이 오른 해는 2002년으로 전년말 대비 29.2% 뛰었고, 집값이 가장 크게 하락한 해는 지난해로 전년말 대비 8% 떨어졌습니다.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종종 부침이 찾아오지만, 긴 호흡으로 보면 우상향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.